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개묘년의 개수는 지금 제 옆에 띄워져 있는 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위로는 청간의 열 번째 글자인 개수가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에서는 지지의 네 번째 글자인 토끼묘가 들어온 해입니다 이 개수는 개수 자체만으로는 북쪽을 뜻하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뜻합니다 또 헤아리다라고 하는 글자와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개수의 구성 자체가 필발머리라고 하는 부수와 하늘천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이 필발머리라는 것은 갑골문자에서 여러분들 걷는 이 발모양 이걸 손을 발이라고 보시게 되면 발이 이렇게 두 개가 포개어진 모양이 바로 이 필발머리의 등질발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늘이 아래쪽에 지금 합쳐져 있는 모습이죠 즉 발 아래 하늘을 두고 있는 모양새가 바로 개수 헤아리다 하늘의 뜻을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글자인데 그 아래쪽으로 이 개묘라는 글자가 왔기 때문에 바로 지지의 네 번째로서 자축인묘의 토끼 순서로 이 토끼를 두게 되는 해입니다 출근 시간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가 바로 이 토끼 시인 묘시가 들어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의 특성 자체가 아직은 다른 일반 분들이 주무시고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부지런함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서는 인묘진중에서 가운데 글자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3월 초 경칩부터 들어오는 글자라서 이제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따뜻한 기운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계절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개물년에는 어떠한 오행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냐면 목에 운이 올라오고 그리고 뒤에 여름을 준비하는 화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오행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체질 자체가 그 기질 자체가 하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반갑지 않은 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금이 무력해지는 시기이고요 또 수의 기운 자체는 약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토끼띠 이 개물년에 태어나신 분들께는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토끼라는 속상 자체가 이 개수를 얹고 들어온다면 물상적으로는 검은 토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거는 물상적인 표현일 뿐이고 우선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토공수목화 동그라미를 그려서 저희가 살펴보자면 바로 식신을 환경지로 깔고 들어오게 되는 해이고 또 개수 입장에서 보자면 장생지의 환경을 끼고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3년 이후로 60년만에 돌아오는 2023년 개물년에 출생하시게 되는 분들 또한 인연의 변화가 상당히 큰 분들이시고요 또 인물이라던가 댐댐이라던가 외형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출생하실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성격이 아무래도 토끼의 속성상 화기운이 이 이민년의 해보다 더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격이 더 급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연의 변화가 크다는 뜻은 본인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운명의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간에 있는 운동은 물론 형태는 개수로 들어왔지만 개수 입장에서 에너지가 아주 확장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간 운동 자체는 합이 되는 무토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목의 합이 일어나려고 하는 운동의 성격을 2023년 내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청간의 화에너지로 인해서 화기운이 필요하신 분들께 또 목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더 많은 기회를 불어다 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간목부터 개수까지 10가지 청간별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2023년도에 어떠한 일들을 겪으실 수 있는지 긍정적인 계획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가이드를 보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묘년은 1903년에 그리고 1963년에 이렇게 2023년으로 60년 주기로 찾아오는 기둥입니다 즉 청간에서는 무토라고 하는 글자를 끌어당겨서 목의 합으로 하의 에너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청간 운동이 일어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묘라고 하는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이 글자의 속성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금의 기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즉 위로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밑으로는 물질적인 운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묘는 팔을 끌고 오지는 못하는 좌우무유 중의 글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 변동보다는 급속도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세로 취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존의 간목일간 제가 영상을 이미 올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2022년 3월 5일 토요일 낮에 잠깐 시간이 날 때 공지를 하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이후 찬찬히 1년 넘게 거의 2023년 하반기에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이 영상은 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려고 클릭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영상에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 댓글 의견 제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당연히 보시는 분들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영상은 아마도 비공개로 직후 돌릴 예정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편해요 이렇게 제 얼굴이 작아지고 캠 화면으로 대신하고 판서 위주로 바꾸게 되면 나중에 찾아보실 때 보시는 분들도 편하시겠지만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홈이 덜 들거든요 대신 타임라인 제가 깔아뒀으니까 반드시 인트로 그리고 전체 온 부분 클릭하셔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일주나 태어난 월을 참고해서 보실 때만 해당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그냥 일주만 보시게 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화면을 보시면 우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청간의 개수라고 하는 개멸년이죠 1903년, 1963년, 2023년 이렇게 60년마다 돌아오는 운이고 청간의 운동 자체가 이 개수는 바로 수예요 청간의 음수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아래쪽에는 묘목이라서 음목입니다 즉 외아래가 모두 음으로 왔습니다만 2022년도와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2022년도에 왔던 해는 이민년이었어요 이민년이었고 이때는 양과 양으로 청간지지 융동을 했었고 이 임수가 임수다운 힘을 쓰기는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해였어요 이게 임수가 정화라고 하는 글자를 끌어당겨서 병임 화보로 인해서 양목의 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호랑이 글자도 병화를 품고 들어오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모두 양목의 운동을 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는 개멸년으로서 음과 음의 운동을 하는 운동으로 왔지만 원래 이 음이라는 것은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도 개해년이라든가 이렇게 이 개수가 힘을 쓰는 해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개멸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의 운동을 목의 물질적인 환경 때문에 개수가 역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목의 합으로 화의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2022년도의 방향점이라는 것이죠 자, 간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목이 간 입장에서 2023년 개멸년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토를 끌어들여서 무게합화, 즉 개수답지 못한 운동 하로 가려고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음에서 양으로 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을 것이고 아래쪽으로는 물질화되는 즉 음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다소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식상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상관과 식신에 해당하는 화의의 운동을 청관에서 하게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상관의 입장인 정화 입장에서 이 묘년이라는 것은 바로 병지 환경이 되는 것이고 식신에 해당하는 병화라는 것은 또 이 묘를 바라봤을 때 목욕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양생지나 사지가 아니라 목욕지, 병지, 병지, 목욕지 이 환경으로 가시게 되는 건데 간목분들이 그동안 충동적으로 움직여 왔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절제가 잘 되는 자기 관리가 유달리 잘 되는 해가 바로 2023년도가 됩니다 내 관리가 잘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병지라는 것은 나에게, 내 중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맞추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내 것을 내어주게 되고 내 시간을 좀 더 희생을 하게 되고 좀 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외부의 사람들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중심을 맞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수 자체는 정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인수다운 역할을 못해주는 해라는 거죠 또 간목분들에게는 어쨌든 청간의 정인인 개수가 들어왔지만 지지에서는 또 겁제잖아요 이 묘가 겁제이고 제왕지 환경을 이제 마련을 해주는 상태인데 목의 기운이 현재 보탬이 필요한 상황에 간목분들께는 이 겁제의 운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러하실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가 되겠죠 자영업 사업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그냥 조직생활 직장 사회생활 이런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기 관리를 조금 더 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 영역에서 조금 더 완벽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즉 목의 환경질을 이 2023년도에 안정적으로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에서 그게 장사가 됐던 사업이 되었던 또는 조직생활이 되었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내 가정생활은 어떠한가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되었던 연애를 하시는 또 싱글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부부사이나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관성이 부족하신 분들 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토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재성을 관성처럼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연애나 부부 사이 어려우면 생길 수 있다는 뜻은 어쨌든 식상을 만들면서 이 식상 운동으로 창관이 움직이게 되면은 관이 또 이 화에너지에게 목을 뺏기게 되는 거니까 관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어차피 22년도부터 인묘진으로 가기 때문에 관성은 관에 해당하는 금기운은 가을의 기운이기 때문에 봄의 글자인 인묘진 환경이 들어왔을 때 무력해지는 흐름이 됩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더 어렵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관성 자체가 이렇게 무력화가 되는 거니까 가정생활 하시는 부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협하고자 하는 부분도 관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력해진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흐름이죠 대인관계 부분에서 그럼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이 화에너지 식상에너지로 돌보고 애정을 쓰게 되고 또 사랑을 쏟게 되는 거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열심히 열심히 손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으로 결국은 이 재성활동을 만들어내게 하는 화에너지에 집중을 하시게 되는 해니까 쓸데없이 화식상이 많아져서 간목분들 중에서 신약해진 경우에 한해서는 쓸데없이 이 무게가 운동을 일으켜서 또 식상화를 덜어내주거나 제거를 해주거나 또는 재성토의 에너지를 또 없애줘서 결국에는 필요한 운동을 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간목분들께는 어쨌든 목의 흐름이 또 필요하신 분들께는 아주 유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신약한 간목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하다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목기운이 부족한 분들 이제 지지의 호랑이나 또 토끼 글자가 부족한 분들 어쨌든 임목이나 또 묘목이나 이런 것들이 해로 들어왔을 때 1년짜로 들어왔을 때 아주 소중하게 쓰셔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신약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께 아주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기운이 이미 빵빵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덜어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걸 이제 신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이럴 때는 음지나무 또는 수목운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너무 빵빵한 분들은 바쁘기만 바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또 그렇게 전체온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갑자일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개묘년 이것은 2023년도 기둥이고요 4월에 태어난 감목 일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가 갑자일주인 분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갑목 입장에서 여기는 정인이라고 하는 즉 인수의 역할을 하는 기둥을 깔고 있는 것이 갑자일주죠 그리고 갑목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이렇게 깔려있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묘가 서로 형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즉 자를 깔고 있는 분이 묘를 만나게 되는 것은 음이 음의 환경지를 맞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정인 역할을 하는 개수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인수의 역할을 또 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수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는 이 인수가 출렁출렁 거리게 되죠 있는 그대로 영향을 아주 크게 받게 됩니다 크게 받게 됩니다 이 자수 자체가 찰랑찰랑 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물이고 얘는 고여 있었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도와주고 있고 꽉 잡아주고 있었던 해자축의 아주 강한 겨울 기온인데 이것이 이제 이 묘목이라는 환경을 만나서 밤의 형이 걸리게 된다면 봄이 가장 왕성해지는 봄의 에너지인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또 선관에서는 이 개수 운동 자체가 개수의 역할을 개해년이 아니기 때문에 무계합 즉 무토를 끌어당겨서 무계합화라고 하는 화에너지 운동 즉 식상 운동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3년도는 식상 운동을 하려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둥둥 뜨게 되는 뜨게 되는 한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찰랑찰랑 되면서 이 물이 거꾸로 올라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영유현상 영유현상입니다 묘는 다오묘유의 글자이고 또 계절의 가장 왕성한 식이기 때문에 이 묘목은 목생화 즉 식상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순목이거든요 그래서 갑자일주 분들이나 4월에 태어난 갑목일관 분들은 본인의 마음 즉 인성이 찰랑찰랑 되기는 하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조직에서 총대를 매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떤 부당한 인사 행정에 안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밖에 없다 나선 사람이 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총대를 맨다거나 외부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시게 되는 결단을 2023년도 상반기에 강하게 내비칠 수가 있는데 결론은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과는 반대로 그 상황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갑자일주 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렇다면 나밖에 나선 사람은 없겠지만 전략을 짜실 때 굳이 내가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전체 운을 참고를 하시되 갑자일주 분들은 이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과는 다르게 갈 수 있으니 주변을 원망하시거나 또 너무 운에 맡기기보다는 조금 발을 빼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갑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갑인일주도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노래에 태어난 갑목일간 분들 참고를 해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2023년도 개면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다가온 해가 기둥으로 와있는 상황입니다 자 갑인은 지지에 보시면 비견을 깔고 있죠 그리고 건럭지 환경에 이렇게 놓인 기둥이기도 합니다 지장간으로는 무토 그리고 여름을 준비하기 때문에 병화 그 다음에 봄에 갑목을 이렇게 두고 있고 품고 있습니다 무토는 편제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이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병화가 바로 식신이죠 식신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견 갑목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면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묘의 겁제를 이렇게 막게 되는 상황이죠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의 환경질을 막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갑인일주나 인원에 태어나신 감목 분들은 주변 사람들 즉 비겁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겁제의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주변인 때문에 주변인들 때문에 어떤 판단의 혼란스러움 또는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 이게 개면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면연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개수 말 그대로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닌데 개수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다소 뒷심이 떨어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개수는 전체 운으로서 무토라고 하는 토를 끌어들여서 재성을 끌어들여서 목에 합을 해서 화해 운동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은 붕 떠 있는 거죠 식상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인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우리는 1년 운을 보는 거잖아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봤을 때 상반기부터 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된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빈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소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동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꿍꿍이가 어떤 것인지 과연 나를 100% 믿고 신뢰하고 끌어가는 사람인지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것이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웅성웅성거리고 회사 자체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그 전체 분위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단을 잘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결단도 잘 내리셔야 되겠고 또 전체 사람들이 다수가 무조건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시고 관조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갈게요 이제 갑진 보겠습니다 갑진 기둥이에요 자 오른쪽에 역시 2023년 개면연 기둥을 지금 보고 계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반드시 1단 전체 부분 먼저 보시고 건너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진을 깔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토 편제입니다 편제를 깔고 있고 그리고 쇠지 환경에 이 감목이 놓여있는 기둥이죠 그리고 지장관을 보시게 되면 을 개 무 을은 목이고 개는 수고 또는 무토 바로 편제입니다 법제와 병인과 편제를 이렇게 품고 있는 기둥을 갑진 또는 진월에 태어난 감목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진이 묘를 만난 해죠 그러면 양을 깔고 계신 분들이 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목곡을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되겠죠 그러면 편제무토가 편제진토죠 편제진토 이 편제가 묘를 만나서 목곡을 이루게 되니까 편제가 희생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생화가 잘 안되는 토죠 이 목이죠 묘목은 이 묘목은 목생화가 잘 안되는 안되는 부분인데 목곡 자체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목곡 자체에만 머무르는 글자 안 잘렸죠 현재니까 돈 금전 자체만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집착해 집착을 할 수가 있고 또 초조해질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묘의 환경지 자체가 습습한 습목이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요 목생활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는 해이기 때문에 무토를 끌어들여서 목에 합화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뒷심이 부족한 해입니다 그래서 식상운동이 잘 안되요 식상화가 잘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참으셔야 되는 일들이 필요해요 인내심 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해입니다 참아야 될 일이 많고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고 대기를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승진이 된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윗상사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잘 안풀리죠 또는 사업도 발주를 받기로 했는데 그동안 투자한 게 거의 뭐 몇 년씩 이렇게 본인의 능력과 자산을 쏟아부었던 일이 있는데 시원하게 이득을 못 가져다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값진 기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진이라는 기둥만 가지고 물론 봐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전체로 봤을 때 지는 음에 붙으면 음으로 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양과 만나게 되면 양으로 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운동은 양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 지지운동 자체가 목국 즉 양의 운동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이 묘의 환경지이기 때문에 음에 머무릅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란 것은 바로 음이에요 주역으로 봤을 때 이 물질이란 것은 위부터 아래까지 모두 고니질을 뜻하는 땅이기 때문에 물질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요 정신적인 것은 위로 속고치려고 하는 건데 2022년도는 상승하려고 하는 운동을 했었던 해였고 지금 저희는 1년 뒤를 보는 거기 때문에 2023년도는 개멸 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싶지만 꺾입니다 왜냐하면 음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묘가 음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질을 바라보고 땅에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인 게 상승하기보다는 올라가려고 하면 꺾이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변곡이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값진 기둥을 갖고 계시거나 일주로 아니면 진월 양력 4월달 초부터 5월 초에 해당하는 생월을 가지고 계신 진월에 태어나신 감목 일간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편제 이동성이 막히고 또 활동하는 부분들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위축이 되면서 이직이나 또 부서이동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성은 또 마찬가지겠죠 부부간의 애정 관계라던가 또는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결혼식을 미루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승진도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이제 가보 기둥입니다 가보 일주 또는 5월에 태어나신 감목 일간도 같이 참고하셔서 2023년도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어떤 애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오라는 기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시간으로는 점심시간이에요 시간으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들어오는 글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이제 5월 6월 7월 중에서 6월 초부터 들어오는 글자예요 6월 초부터 7월 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요 상관이죠 이 가보 기둥을 보시게 되면 상관을 깔고 있는 감목 일간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부분이고요 기장관으로는 병화 즉 식신이죠 글자가 조금 그러네 네 병화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정화 그래서 식신 상관정화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정제 아까 여기 보시면 갑자 갑인 갑진 이렇게 가보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러면 가보 같은 경우도 이 개묘년을 만났을 때 묘과 오를 만나게 되는 즉 음불인데 음목을 만나게 되는 환경이 돼요 개수를 받지만 가보 입장에서 갈증이 나서 또 쳐다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개수는 개해년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무토를 오히려 끌어들여서 무게합화 즉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는 가벼워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목인 묘의 환경을 갑오기둥이 만나게 되어서 화의 에너지가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화가 세력을 얻어요 다른 갑목 분들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갑오는 이미 오라고 하는 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내죠 연기를 내고 타게 됩니다 그래서 화력이 강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화에너지가 약해요 아직 DC임이 오려면 좀 더 몇 년이 있어야 돼요 진년 정도는 지나야 돼요 2014년은 끝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사옴이라고 하는 불의 환경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연기가 나면서 타면서 조객은 결국에는 2023년도는 가보 기둥 가지신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천천히 가게 되는 해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자식이 되고 일반 남녀 공통적으로는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이 생계와 관련된 글자가 사이의 세력을 얻고 또 천천히 간다는 것은 생계의 위협이라는 전전 연도와는 전전 연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위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내 밑에 사람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가 사업가다 그러면 밑에 사람인 부하 직원도 바로 상관이 되는 겁니다 부하 아랫사람 연하의 사람 또는 자식 본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도 안정적인 관계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천천히 가시게 되는 상황이고 다만 식상화의 화에너지가 연기를 내면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은 있어요 사람 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또 사업장을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2023년도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게 매출부에서 떨어지는 해는 아니지만 기대만큼의 확장을 할 만한 그런 성과는 좀 떨어지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과가 내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갑신 기둥 이제 볼게요 갑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렸고요 오른쪽에는 2023년도 제 개묘년입니다 자 그러면 갑신이라는 것은 바로 현관을 깔고 있는 기둥이고 또 양력으로 8월 초부터 9월 초에 해당하는 달에 태어난 신월에 태어난 감목일관 분들도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지 환경에 감목이 놓인 기둥이기도 하고요 모토 임수 경금을 지장관으로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모토는 편제죠 그리고 편인 임수 그 다음에 편관 경금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개묘년으로 들어왔으니까 을목을 또 품고 있겠죠 그러면 신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묘 즉 양금을 갖고 있는데 음을 음목으로 환경으로 만나게 돼서 을경합이라고 하는 암합의 구조를 또 가지게 됩니다 금을 관을 만들어내게 되죠 환경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그 언어 일주보다도 변화가 아주 크게 들어오는 해라는 겁니다 변화가 아주 큽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에 대해서 관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는 나의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글자로 보시면 묘하고 신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기문 즉 에너지 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신기둥을 가지신 분들은 직업적인 변화도 예상이 돼요 일단 직업적인 변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신금이 이제 이렇게 묘를 만나게 되면 기문도 있지만 원진이라고 하는 즉 원진이라는 것은 속으로는 암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겉으로는 원진 즉 미워한다라는 구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변화가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개수가 정인이지만 정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체 운수서 무토를 끌어들여서 무게합으로 화해 운동 즉 식상화를 하려고 하는 내 의전은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갑신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직이나 또 부서이동이라던가 또는 이사 이런 이동운와 관련된 이슈를 겪을 것인데 상황 자체는 처음에 상반기에 2020년 상반기에 사인으로 인한 원치 않는 외부의 강제성에 의한 이동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그 상황에서 오히려 변화위복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이동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갑신기둥을 갖고 있는 분들이 2023년도에 맞아들이게 되는 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이 남편의 운이기도 해요 내 남편분의 운적인 변화가 크게 들어오는 해라는 거죠 이동이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는 이 묘를 맞아들여서 직업이 어떤 장사의 분야가 바뀐다거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크게 변한 회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갑술기둥도 한번 볼게요 자 갑술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지금 그려봤고요 오른쪽이 2023년 기둥입니다 예며년 그러면 갑술은 현재 술토를 지금 깔고 있고 또 신정무 기장관을 보시게 되면 신금 정관 그리고 상관 정화 그리고 무토 편제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그다비 인호술 운동을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화의 이 정화를 지금 깔고 있죠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가 갑술을 주는 술월에 태어난 간목일가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술월은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들어오는 기간입니다 토에 해당하는 즉 재성에 해당하는 입고지가 되기도 하고 또 화에 해당하는 식상에 대한 식상고지이기도 합니다 이 술토 자리 자체가 그런데 개면년을 맞이했죠 개수가 개해년이 아니기 때문에 무토를 끌어들여서 무게하파로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는 즉 마음은 붕 뜨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시행착오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운으로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한 분들 위주로 주로 큰 기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다만 애정관계라든가 부부관계들은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묘년으로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개묘년 양토를 가지고 계신데 음목에 해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묘술이 좋은 작용에 좋은 작용에 합으로 합작용을 일으켜 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가 술을 묶게 됩니다 묘술이 묶여서 여기서 을목과 또 속에 들어있는 이 신금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속으로는 사실은 극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묘가 묶어버리는 묶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화식상 운동으로 가고 싶으나 문제는 이게 묘목이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요 어떤 투자 또는 지금 이게 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실속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인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보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고요 갑수를 기둥으로 쓰고 계신 분들 또는 술월에 태어난 간목일가 분들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묘가 을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은 바로 갑목 입장에서는 겁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서 쫓아갔더니 이 묘가 즉 겁제가 내 편제를 묶더라 그래서 술토가 결국에는 희생을 하게 되는 즉 나의 편제성이 묶여서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식상 운동으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한 분들께는 오히려 더 힘이 빠질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실속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주 중에서 이동을 보류하셔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일주가 갑술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어서 을목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촬영 분위기 때문에 앞에 이미 보셨던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상황이고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을목 분들은 역시 지금 동그라미를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을목이죠 내가 태어난 날짜 2023년도가 바로 개면연입니다 현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개수라고 하는 현인이고 지지에서는 비견에 해당하는 묘목이 환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을목일관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인데 이 현인에 해당하는 개수가 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개해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개해년이 아니라 개면연이죠 그래서 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디심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무토를 끌어당겨서 무게합으로 인해서 화 즉 식상에너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현인은 마르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한꺼번에 한 번에 내가 처리하려고 또는 소조해지고 성급해지는 환경으로 을목을 몰아세우게 됩니다 바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음의 운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음의 운동을 하는 그리고 남성분들은 원래 성향이 양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좀 더 바빠지고 또 내 힘으로 하기에 좀 버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바빠도 좀 긍정적으로 쓰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묘의 환경 밖에 교육 분야 교육 쪽으로 학원 강사라던가 또는 교수님 또는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담사 직업이라던가 콜센터에서 안내를 하시는 직업도 교육과 연관이 있어요 이 직업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묘우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장북구멍 즉 고정을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고정시키는 운동을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옮겨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고정되는 운동을 하실 것이고 또 지금 보시면 식상 식신이 정화인데 이 묘라는 환경을 보시게 되면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병화라고 하는 상관의 에너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묘년의 환경 자체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 상관의 목욕지 환경에 두게 되는 이 환경 설정 때문에 더 내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럴듯한 그럴듯한 곳에 고정이 되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개묘년이기 때문에 묘는 목이잖아요 근데 승목이기 때문에 목, 끝, 토는 엄청 잘해요 토를 제거해주는 역할은 잘해요 즉 재성 실속이 떨어지거나 이동하는 부분을 줄여주는 역할은 잘하는데 목생화는 잘 안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쪽으로 결실을 충분히 이루기에는 부족한 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고 싶던 것들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또 만족은 좀 덜 되는데 여러가지를 하게 되는 해예요 시도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되면은 평상시에 작년도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프로젝트를 추진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다만 여기서 좀 더 주의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토거든요 이 정제 정제의 무토 같은 경우는 개묘년에 이 2013년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기토 편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묘년이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목욕지 병지가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해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업무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운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많이 받게 되실 것이고 또 순간순간 본인이 느끼기에 불안한 흐름은 계속 1년동안 지속이 돼요 2024년도가 오기 직전까지 양력으로 1월 초까지 이 흐름은 계속될 예정이에요 생계 관련 경제활동 그리고 금전적인 제한이나 기회들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내 일이 계속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럴듯하고 더욱 괜찮은 제한과 기회들 면접기회라던가 또는 업무나 또 사업을 바꿀만한 방향을 바꿔볼 만한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이 연달아서 계속 찾아오는 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금전적인 기회들 때문에 내 수입 전반적으로는 결과치는 괜찮은 해지만 실속 자체는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저것 해보게 되지만 결과치는 비슷하지만 한우물을 파는 정향은 아니게 되는 마치 이 회사 저 회사 문 두드려보다가 1년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 이사라던가 이직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전년도보다 많아지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 잘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귀가 쫑긋 저기도 귀가 쫑긋 그래서 저 회사 가볼까 이 회사 가볼까 이렇게 마음이 막 팔랑팔랑할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보시면 정관과 편관에 당하는 것이 바로 관성인 금이거든요 이 금기운 관성이 무력해지는 아주 강하게 무력해지는 해이기 때문에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에 대해서 섭섭해할 수 있는 회이기도 하고 전년도보다는 거리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 집에서 주거를 하시다가 주말 부부처럼 직장일 때문에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기회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자리 쪽으로 결국엔 가시게 될 건데 그 과정 자체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번 정도 옮겨 다니시고 연말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되든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하시게 되는 형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다니기 싫으면 또 휴직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대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향이 많아지고 발령을 하신다거나 발령을 가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 자리에서 누군가의 일을 업무를 대신하시게 되는 승진에 가까운 업무 변동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특히 목의 기운이 보탬이 필요한 신약한 을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화식당이 많아서 신약해 주신 분들은 더 운을 강하게 받으실 것이고 계면연 자체가 수많은 기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을목분들 전체에 해당하는 운입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기둥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 기둥별로 보겠습니다 왼쪽이 각 기둥이고요 오른쪽이 2023년도 기둥입니다 보시면 을축 기둥 을축 일주나 추궐에 태어난 을목분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궐은 양력으로 1월 초부터 2월 초 입춘 전까지 진행되는 달입니다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축을 깔고 있는 을목일간이기 때문에 편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에 해당하는 금의 고지 즉 관고지가 되는 글자이죠 또 개신기 지장관을 보시면 개수 신금 기토를 깔고 있습니다 편이 편관 그리고 편제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면연을 맞이했습니다 음토를 깔고 계신 분들이 음목의 환경을 맞이하시게 되는 상황이죠 또 선관운동을 보시게 되면 이 개수가 축 속에서 튀어나와 있습니다만 편인의 에너지잖아요 이 편인이 편인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체 운으로 무토를 끌어당겨서 목의 합화로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는 해입니다 즉 이것저것 또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감옥보다 더 투출이 되겠죠 그런데 환경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축이라는 것은 사실 제살지라고도 부르는데 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분이 많다 바로 금이 많다는 거죠 금고지 금의 관고지가 되는 거잖아요 철분이 많기 때문에 꽝꽝 얼어 있습니다 이 얼어 있는 것이 개멸이 났다고 해서 단번에 풀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을목이 뿌리하기가 어려운 환경지였어요 원래 여기서 뿌리를 잘 못합니다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현재 축토가 이 묘년을 맞아서 이게 개수로는 붕괴가 잘 안되지만 묘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축토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즉 목극토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대음이기 때문에 음이 음을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녹이려고는 하지만 속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을목이에요 안목과 을목 교재에서 을목을 품고 있고 대신기기 때문에 신금과 지금 기토가 있는 상황이라 이 암압이 안되는 해가 바뀌어도 암압이 안되요 속으로 있는 암압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흙이 아주 강해지는 해입니다 즉 해가 바뀌었지만 얘는 진정한 봄은 찾아왔지만 을목이 단박에 을축 입장에서는 뿌리 내리기가 피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전체원 말씀드렸을 때 실속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을축부는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만 돈만 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회가 많이 들어오겠죠 옮겨갈 만한 회사가 보인다거나 내 업무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해가 된다거나 하지만 이 편제가 나의 이동을 관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비견이기 때문에 나 내 재물 이 편제 축도에 같이 빨대를 꽂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 내 몫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불만이 많아질 수가 있고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동 같은 경우도 나에게 실속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속이 다소 떨어지는 이동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동에 대한 결정 자체는 오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기둥 가서 을묘 보겠습니다 을묘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 그려보면 비견을 깔고 있죠 묘월에 태어난 을목 일관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보시게 된다면 바로 묘가 묘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가벌을 품고 있는데 가벌을 만난 상황입니다 음이 음을 만나게 된 상황이고 현관운동에서도 현인인 개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무토를 끌어들여서 화해에 해당하는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고 이것은 마음이 붕뜬 즉 시행착오만 많은 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묘가 묘를 만나기 때문에 목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2023년도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목기온이 굉장히 많아지고 음대음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계 쪽 치아라던가 이빨 이빨이라던가 또는 이제 이런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마비 증상 팔다리가 절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신경계 쪽으로 건강운이 다운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을묘분들은 내 주변 사람들 이 묘라고 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내 것을 뺏길 수 있는 어떤 지적재산권을 탈취당하는 현상이 있다거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소 실속이 떨어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동이 상당히 많아지는 근데 그것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 편인의 영향 때문에 편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윗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개묘라는 기둥을 갖고 있는 분들 묘월에 태어난 을목일관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윗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윗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3년도 상반기부터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을사 가겠습니다 을사 기둥은 또 기둥을 또 그리게 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을목이 상관을 깔고 있습니다 양력 5월 초부터 6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에 태어나신 분들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라는 것은 상관을 깔고 있는 을목 기둥인 것이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장관을 보시게 되면은 무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병화 그리고 경금을 지금 순서대로 무토 경금 병화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좀 이렇게 깔고 있죠 상관 병화 정관 경금 그 다음에 정제 무토 이렇게 지금 지장관을 깔고 있고 여기서는 이 경금과 합을 할 수 있는 을목을 이 계멸연의 환경으로 갖고 와서 암합이 이루어지는 해가 됩니다 을경이 서로 합을 이루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나의 관성과 합이 되는 해입니다 즉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을목 중에서도 을사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에 해당하는 금이 흥치가 되는 흥치 않는 해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큰 불인 사활을 갖고 있는 을사기둥입니다 이것은 큰 불인데 이 큰 불이 묘를 만나서 연기를 냅니다 연기가 많이 나갔죠 어차피 2023년도에 청관운동은 무토를 끌어들여서 무게 하파로 불기운을 내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묘가 이렇게 음목을 만나서 큰 불이 나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차 말라가면서 태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은 목표가 달성이 되는 소두르시면 안되고요 목표는 결국 이루어져요 왜냐 이 묘가 시간을 벌어다 주는 글자거든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기다리면은 굳이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묘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올해 흔치 않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해일 것입니다 또 내 아랫사람 이 윗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다른 일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이 윗분에 대한 방해 공작을 사화가 제거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을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 목적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을미를 보겠습니다 을미기둥 보시게 되면 편재를 깔고 있죠 편재미토를 깔고 있고 그리고 목의 고지가 됩니다 목기운이 여기서 창고가 되는 셈이죠 을목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기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2023년도 개면윤이고요 이 개수는 현인의 글자로 들어왔고 하지만 움직임은 무토를 끌어들여서 식상운동을 하려고 하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묘라고 하는 비견을 만났고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셈이죠 묘하고 미가 이렇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번 해 이렇게 된다면 밑속에 있는 정화 또 을목 또 이제 기토 이런 글자가 있다 그러면 반목과 을목이 서로 봤을 때 묘미합파로 목운동을 하려고 하는 해가 된다는 거죠 앞기합으로 일으키는 암압의 운동인 것처럼 목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토가 갖고 있는 이 토 에너지가 편제 에너지가 미의 토의 에너지가 희생을 하게 됩니다 화가 많거나 목이 약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 셈이거든요 결국 경제적으로 이 을미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미월에 태어난 양녀 7월달에 해당이 되겠네요 7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 미월에 태어난 을목일을 가는 분들인데 경제적으로 재성의 위기가 오는 거니까 편제의 위기가 있고 희생이 있는 거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23년도에 경제적 위기가 있겠지만 크게 오든 작게 오든 생기겠지만 결국 토 이 편제 역할을 꺾게 되고 약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 주변의 도움이 들어오게 되는 해라는 거죠 이동도 역시 마찬가지 을미기둥 가지신 분들도 가급적 보류를 하심이 맞습니다 미월에 태어난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사보로 인해서 내 편제가 약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토가 꺾여지는 하반기가 되겠네요 가을부터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을류 보겠습니다 을류도 이걸 또 그려보자면 동그라미를 오른쪽에 2023년도고 편관을 깔고 있는 기둥이죠 깔고 있고 편관숙을 또 뜯어보시게 되면 이게 음금인데 음목을 만나게 되죠 묘유충이 일어나는 묘유충이 일어나는 흔치 않은 해입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이 편관이 파괴가 되는 해가 될 수 있어요 금이 가을이기 때문에 봄에 왔을 때 가을 기운이 무력해지죠 이걸 과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과일은 가을에 다 있잖아요 다리건 홍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과일이 어떻게 됩니까 봄이 왔을 때 거의 하기가 되는 거죠 땅으로 우르르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건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을류기둥을 가지신 분들은 건강원이 크게 다운될 수가 있는 해이기도 해요 건강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간편적으로 보았지만 현관에 대한 무너짐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자격증을 뜻합니다 자격증이 생기는 해가 되죠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었어요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걸 딸 수가 있는 거죠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런 라이센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즉 박사학위 같은 거 있잖아요 박사, 석사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시게 되는 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2023년도가 왜냐 개수는 편인이지만 여기서 보자면 이게 유금이기 때문에 이 편인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편인은 편인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모토를 끌어들어서 식상 즉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운동을 해요 식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묘년을 만났기 때문에 묘유층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나의 인자를 꺾어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격증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는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체력이나 건강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을료기둥을 가지신 분들 또는 6월 양력 9월부터 9월 초부터 10월 초에 태어나신 을모길간 분들도 자격증을 따러 가시거나 아니면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받으시러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으로 을해 보겠습니다 을해 이것도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오른쪽에는 2023년도 기둥입니다 을해도 정인을 깔고 있는 기둥이죠 또 해월에 태어나신 을모길간 분들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자축 즉 양력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기간에 태어나신 을모길간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가지 환경에 본인의 이 부부자리를 놓고 있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토 또 반목과 임수를 지장관으로 가지고 있죠 무토는 정제 그리고 감목 겁제 그리고 임수 정인을 이렇게 품고 있죠 그런데 개묘년을 만났습니다 개수는 편인이지만 여기서 개수가 정인인데 편인을 만났기 때문에 다소 좀 결과를 이루기가 단섭과 또 방해가 전연도보다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까지가 하지만 무토를 만나게 돼서 무게합으로 화해 운동을 하게 되는 즉 식상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이 의뢰기둥도 근데 시간이 걸리죠 왜냐 이게 묘년이기 때문에 나는 양수를 깔고 있는 기둥인데 음목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니까 해묘미의 목국을 또 이루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식상으로 가려고 해도 이게 묘년이기 때문에 목생화는 안 돼요 목생화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식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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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지는 해다 라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결과를 이루기까지가 이것이 승진이라고 그런다면 승진이라던가 어떤 도달하는 이 목표 자체가 굉장히 느려지는 해입니다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느려지는 해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싶은데 두 달 만에 완성될 것이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해가 넘어가서 걸리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비견이잖아요 이 비견으로 인해서 정인이 해묘운동을 하게 되면 희생이 됩니다 정인의 희생이 되겠죠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연장자 나의 윗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윗사람 또는 부모님의 희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본인의 어떤 취직 준비를 위해서 내 윗사람 언니 누나 또 부모님이 되시겠죠 이분들의 전폭적인 희생과 지지가 이제 2023년도에 나에게 들어오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동이 잘 안되시겠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게 묘기 때문에 어디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변화변동에 대한 갈증은 심해지겠지만 실상 이동으로 잘 풀리지 않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해속에 있는 여기 보시면 반목과 임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목과 을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경쟁관계 그래서 간섭과 방해가 이 경쟁체제로 이렇게 을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 언어 해보다 초조해질 수가 있는 해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림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2023년도는 원활하게 여러분들의 꿈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시간을 요구하는 대신 여러분들의 꿈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탄탄한 땅 다지기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촬영 한 만큼 여러분들 조금 가독성이 높아졌다고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 병화정화도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합본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